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고 모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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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ок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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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 아 진짜 많이 피곤하시네 어허허허 그렇게 잠드네요 아 좀 보았지 하아 눈치 닮아? 아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눈치 닮아? 응응응 뭐야 이거 짜봐야 돼 아흐흐흐흐흐 어? 두세야 아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세일 한 번만 해주세요 어 어 네 오우 여기 뭐 들어오시는거에요? 아 네 제가 오늘 중앙생활을 쇼핑하러 왔는데 아아 이럴 때 남자친구랑 쇼핑 아니지 않는데? 아 제가 남자친구랑 쇼핑하시고 아 네 맘에 시간 날때 식사하러 가면 아 저요 아 그쵸 흔살진아 저도 잘하고 아 저도 이렇게 너무 흔살진아가서 아 그래요? 응 너무 많아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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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촬영 어떠세요?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도망가네요 도망가네요 도망가네요? 네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향이 되게 민감하신거에요 네? 제가 제품 하나 드렸었잖아요 아 네 하나 좀 그거 어떻셨나요? 그거 두개 버려드렸어요 비누향 나는 향수 있잖아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줬는데 저 만화로 나올 때 안 씻고 나오거든요 이 향수를 뿌리니까 뭔가 안 씻어도 방금 씻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상쾌한 향이 나더라고요 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가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스킨치기 살짝 그런 거 같지? 그런 느낌? 이 향수가 과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오래가는 향이라 30대 남성들한테 감축 드리고 싶어요 저희 스토어에서 이걸 최저가도 팔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로 샘플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